안녕하세요. 유튜브 앱에서 화면을 이렇게 어둡게 하든지 이렇게 지금처럼 밝게 하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의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어둡게 한 분이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시도 흰,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변경을 어디서 하느냐고 질문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을 투체입니다. 투체면 저 위에 상단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앱에 일반적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여기 우측 상단에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유튜브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떠요. 이 프로필 사진을 투체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설정 이것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이것이 최상단에 일반이 있는데 그 외에 여러가지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면을 밝게 어둡게 하는 그 변경하는 것을 설정을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은 이 일반으로 갑니다. 일반으로 가서 일반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어느 것이 있냐면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여기 보시면은 밝은 테마 혹은 어두운 테마 환경 설정을 선택하세요 해놨죠. 여기에서 합니다.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여기에 기기 밝은 테마 사용이 있고 밝은 테마, 어두운 테마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당연히 어두운 테마는 여기는 아까처럼 화면이 검게 되겠죠. 다음에 빨간 테마는 화면이 밝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바꾸면 됩니다. 제가 밝은 테마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밝은 테마 탁 터치하면요. 밝은 테마가 바깥으로 뒤로 나가보면요. 이같이 뒷배경이 흰색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설정에 가서 일반에 가서 디자인해서 밝은 테마, 어두운 테마는 알겠는데 어두운 테마라든지 밝은 테마인데 기기 테마 사용이 있는데 저 경우에는 빨간 테마는 어두운 테마를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기 테마 사용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기기 테마 사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기 테마 사용을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기 테마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희죠. 밝은 테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면에서 설정에서 합니다. 기기 테마 사용을 설정에서 합니다. 설정 여기 있죠. 설정을 잘 모르겠는 분은 어디에서 찾는지 잘 모르겠는 분은 위에서 아래로 싹 밉니다. 위에서 아래로 싹 밀면 여기에 설정이 있죠. 여기 보세요. 설정에서 제일 위에 톱니바퀴 같은 것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설정이 여기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서 터치하면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있는 것 있죠. 라이트 다크 있죠. 이게 기기 테마입니다. 저는 현재 기기 테마에서 라이트 밝게 해놨습니다. 라이트는 밝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다크가 있죠. 여기 다크는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어둡게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지금 화면 보세요. 이렇게 어둡게 됩니다. 또 밝게를 터치하면 이렇게 밝게 됩니다. 여기에서 라이트나 다크를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하면 그렇게 하면 기기 테마로 설치하면 모든 앱이나 화면이 다 그렇게 밝게 혹은 어둡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어둡게 혹은 밝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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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